2020년 가장 큰 소득을 달성한 디스트리뷰터 10분을 소개합니다. 10위 안시현 김봉원 유선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발견해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유선아 안시현 김봉원 화이팅! 9위 양미경 유선아는 나에게 축복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2021년도 유선아와 함께 멋진 성장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유선아 화이팅! 8위 최인숙 유선아는 나에게 평안한 행복이다.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나에게 항상 응원해주신 저희 가족과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7위 박변태 황희성 저희에게 유선아는 모두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탑 인컴 어워즈를 달성했다는 건 지금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큰 부위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야! 6위 김고은 김상용 유선아는 저희에게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다이아몬드 뚝딱! 꿈들 모두 이루어져라 뚝딱! 모두의 삶을 바꿔주는 유선아 사랑합니다! 5위 한명난 조원휘 유선아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그려져 있는 퍼즐이다. 매해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유선아는 나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호득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유선아를 선택하셔서 불안한 미래를 지금 준비하세요. 유선아로 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유선아는 나의 삶이고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유선아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나의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위 권현진 나에게 유선아는 가능성이다. 늘 언제나 제가 노력하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유선아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선아와 함께하는 여정에 제 스스로의 가능성을 무한정 펼쳐볼 수 있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유선아 화이팅! 1위 박창자 편악범 여러분 저희 1등 했어요. 저는 군생활을 23년 동안 했는데요. 10대부터 했습니다. 저는 군인연금이면 뭐든지 해결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막상 현실로 왔을 때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처음에 유선아가 하던 일은 작게 보였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근데 제가 회사를 같이 여행을 가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일은 진짜 큰 빅비즈니스구나. 큰 사업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아 이거 큰 사업이면 여성들의 장점, 디테일하게 일할 수 있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조직관리, 팀관리 이제까지 군생활하면서 평생 했던 조직관리, 팀관리를 같이 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사실 자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유선아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일으켜야 될 사명입니다. 유선아를 제가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잡고 막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보다는 그냥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길 때 그때 저는 정말 부모님 집을 사드린다라는 것이 너무 큰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두 분만 계실 수 있는 작은 집을 사지 않더라도 두 분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열심히 시작해서 이제는 집을 사드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그토록 정말 유학을 보내고 뭔가 아이들이 원하는 꿈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먼 세계의 얘기 같았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카톡에다가 별 세 개 사람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캡처해서 보낸 거예요. 보니까 지금에서 나는 별 세 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 꿈들이 이제는 더 커져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회사 유산화는 사랑이죠. 유산화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미 길이 만들어져 있고 그 길을 가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서로의 공익이 될 수 있게 서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함께 이 사이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나누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비전이고 목표고 그 유산화가 우리 마이노에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유산화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담고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최고입니다. 유산화는 우선은 이유가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진정한 건강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천하고 또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정말 많은 사람과 나누는 삶이 유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리더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스포서님 이제 세계 1위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더 성장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그 간절했던 그런 정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 이제는 저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안에서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게 저의 최종적인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저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산화 코리아가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끝까지 그 책임감을 다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 꼭 시작하세요. 유산화 사랑합니다.